결과 보고서가 상당히 좀 내용이 튼실하게 아주 좀 두꺼워졌습니다.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. 입법조사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그리고 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국장 감사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2008년도 말씀을 드립니다. 먼저 외교통상부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배화관 및 국방송의 고위관계자를 접촉해서 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것은 명백한 착오였다는 것을 확인했고 어제 날짜로 정기국회 입장이 끝났습니다. 결과 보고서에 몇 가지 수정을 요청하고 그 생각을 안고 삼석도 않고 온 게 그 사람들을 빼버리라고 우리 한미 간의 공통된 인식은 북한이 NPT에 복귀를 해가지고 IA의 안전조치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찰을 IA의 사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고서 안대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의사 입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상으로... 신 fluid 얼굴의 나온 인식은